아 다음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말이지요 여덟번째, 열한번째까지 찍고 카이저를 하고 있지요 그 다음 캐릭터로는 이제 저는 롤렛이라는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은 이중에 현재까지는 250레벨 선택권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는 엔젤리 버스터 첫번째 걸렸었고 그 다음에 미아엘 입니다 더 이상 룰렛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카이저 레벨 250을 찍고 사다리 타기를 통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로서는 확률은 50% 미아엘이나 엔젤리 버스터 할 예정이고 이렇게 다음 캐릭터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아 그걸 얘기 안했거든요 좋아요 구독으로 막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